대구시는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공익활동을 하는지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4년 동안 기회를 주고 지원해 왔는데요. 대구시가 이 사업을 갑자기 청년 일자리 사업과 통합하기로 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나래씨는 대구참여연대 청년활동가입니다. NGO 활동을 직업으로 삼게 된 계기는 3년 전 참여한 대구시 청년 NGO 활동 확산 사업입니다. 최씨에게 활동비도 지급됐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사실상 이 영역을 잘 모르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런 좋은 사업을 통해서 활동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참여자 68명 가운데 12명, 17%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가 됐습니다. 굳이 시민사회단체를 직장으로 선택하지 않더라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정부나 시정책,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공익활동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직업으로서의 활동과 아니라도 본사활동이나 그런 사회 참여를 통해서 그런 가치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를 더욱 두텁게 하는 이런 기능이 어쩌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이 사업을 일자리 사업으로 보고 직업체험 프로그램인 청년프리잡 지원사업과 통합시키기로 했습니다. 주간기관도 대구시민센터에서 대구상공회의소로 바꿉니다. 대구시는 예산이나 인원은 줄지 않아 사업이 축소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년프리잡 지원사업의 이름으로 바뀌면 직업체험 목적이 아닌 단순히 공익활동에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의 접근이 제한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가 시민사회정책을 호퇴시키고 있다며 사업변경 시도를 멈추고 청년시민단체 당사자와 대화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